이비니빛 이비니빛 어떻게 물음표 딱 한개 갔는데 저 망할 놈이 튀어나오냐 이비니빛 이옥 이옥 쏘아십사 오리콘 오우 미쳤다 오졌다 오졌어 번개의신 몰루카드 쥔인데 상점함 갈까? 신성도 살수있고 범 보스 저건데 피가 하나 살까? 소납 가운데 이중시전 플러스 이중시전 플러스 이중시전 플러스 이중시전 플러스 이중시전 플러스 reibt 불렀 소납 포션 벨트 달달하고 포션 벨트 달달하고 포션 벨트 달달하고 이제 편향 매추 편향 상점 더 가서 인공물 찾아봐야겠다 포션 벨트 달달하고 축전기다. 냉이 좀 나오는게 그렇게 어렵니? 5-3 또 위 인공물 달라고 공구함에서 인공물 나온다 공구함에서 인공물을 지저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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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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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기 내무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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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쉽게 이길 걸 갖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정말... 유타... 낮분열... 빈쇄장... 어렉... 이제 수비 필요하냐고... 어려워... 어차피... 어차피... 언제 강화하지... 저거... 백분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화하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화하지... 자격 밴... 이번 달은... 이번 달은 도파민이 뿡뿡한 달인 것 같네요... TJ의 계곡이 중단에 쥐고기 석종에 콩고기... 이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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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us은 10월 12일에... 흘러가기가 거려하다가... 흘러가기 때문에... 명시대는 안식을... 정해심다... 다가가다... ㅎㅎ 마지막으로 돌아갈아갈아... 갈매인지... 차가 돼... 개시대는 안식을 먹으라고... 하air... 여태 tonnes이... 메아리가 신속 포션 따보 따보 있어야지 양초 대배자들의 유무라니까 안화 악역은 익숙하니까 악 악역은 익숙하니까 악역은 익숙하ged 악역은 익숙하며 악역을 뚫려 악역을 뚫려 악역은 익숙하며 악역이라나보 악역은 익숙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포션 주머니 그냥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가 됐네 1막에서 보블링 가죽 벗겨다 2개고 4개고 만들면 안되는건가 그.. 쪽지 이벤트 있는것처럼 그냥 전회차에서 수 써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수 써놓으면 되네 아 로코 자수 로코 자수 로코 까마귀가 건강해진다는거임 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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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뷰지같네 뷰지같네 뷰지같긴 했지만 어차피 맞을 일도 없는거였구만 툭 전기 전기고차 나오면 챙겨놔야되나 전기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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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증폭 흐접 개흐접 그릇을 지금 주면 어따 쓰니 자이자이자시가 아이자이자시가 아이자이자시가 아이자 이럴 거면은 콕콕아 나이스 맨 파달라단 전기 만드는게 너무 없네 창의적인 인공지능 너 헬로월드 줄거잖아 너 헬로월드 줄거잖아 나이스 맨 파달라단 저 헬로월드 줄거잖아 그치 그치 3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워가 모자란 디펙트만이 파워셀을 두려워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쁜 놈아. 자수하면 그만이야. 폭풍 없냐? 없겠지? 있네. 아 디펙트 꽁꽁이용이 있네. 뭐라고요? 덤벼. 덤벼.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퓨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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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ron Zuckerberg. D폭풍. Pouple. In effect. 백수를 만들었다 결함 오브 더 스톰 그럴순 없어 오브 베라온나옴 빠지직 강화해야겠다 켈리? 2펀? 켤주 이거 장황 이거 전공진행에서의 헷 Radio 월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재활용을 댁에 넣어주세요 재활용의 진정한 힘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과 비슷한 힘이시 엘로월드를 에너지로 바꾸는 힘 엘로월드를 에너지로 바꾸는 힘 디펙트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디펙트 카드 쓰는 데 써야 한다 디펙트의 원주에 아이러니 아니 미라손 냉정함 하나 더 할까? 냉정함 정도면 뭐 많아도 될 것 같은데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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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족쇄 이 정도면 이겼네 캘리퍼스도 있는데 인공물 편향에 쓰는 게 낫겠지 아 졸랐어 아 졸야 아 졸야 인공물 편향에 쓰는 게 낫겠지 그냥 맞아서 조각 띄우자 조각 띄우자 딜이 없네 그래서 내가 다 지직을 강호했지 그래도 딜이 없네 하지만 폭풍이 있다면 폭풍 떴으니까 이겼다 이제 진짜 죽었네 어 개 질건데 폭풍 뜨기 전에는 좀 애매했는데 저리가 와 이거지 야 심장아 니 재력 8천이어도 내가 이김 꺼져 8천이면 지겠다 애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천하무적때면 안되겠네 천하무적 개사기네 천하무적만 아니면 잡을만한데 P8천 심장 잡으려면 0채워 없으면 안되겠는데 3 3 3 4 자 4 3 3 4 4 4 4 4 5 5 6 6 7 7 10 감사합니다.